같이 할까? 하다린이랑 게임 하기 싫은데 아 할마다 정말 안나는데? 갔다 올게요 뭔가 이득같지 않다 아 씨발 카데들하고 똘빗 닫는거 봐 존나할 겨워 침착하지 못했다 와 저거 카데들이 가장 막 들어오네 아 뭐냐 이거 아 씨발 카데들 왜하냐 아 진짜 저 새끼 떄면 다 힘들어 씨발 빨리도 온다 씨발 제인스 아 이게 제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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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잭스가 그래도 좀 잘해주긴 하는데 욕망의 방광 그리고 저 친구가 이 친구도 외국인 같은데 와 저 새끼 또 와 진짜 아니 뭐 치지발 뭐하는 거야 지금까지 키워주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지 이거지 아 내 카사린 못 이길거 같은데 시발 나 미드 유저인데 이런거 보면 개족같은 개인이 그냥 바텀 게이밍 시발 개족같은 소리 하지마 시발 지금 미드 존나 못해가지고 지금 게임 존나 힘든데 시발 니가 못하는거야 병신아 미드 정글이 시발 캐리라인인데 미드 정글이 증립되는 새끼들은 싸디게 올려야돼 그냥 시발 시발 아유 시발 처맞는거다 아유 시발 시발 어케 오케이 야c 발음 먹어 거의 다 이겼다 가 거의 다 이겼어 거의 다 왔다 아 c.발 나 어떻게 이기면은 17틸이어야 이기냐 따로 온 딜들은 진짜 하 ㅈㄴ 억울해 ㅅㅂ 다 죽여 다 죽여 ㅅㅂ ㅅㅂ 저러고 닉네임 불행한 미드라고 지었다 ㅈㄴ 어 그냥 럭키한 미드인데 그냥 캐리 저 오줌 좀 싸고 올게요 담배 한대 피고 이기고 싸는 오줌의 맛 아 오줌의 느낌이라 예 갔다 오겠습니다 아 담배 한대 피고 왔어요 아 담배 피면서 아까 한타했던거 다시 머릿속으로 상상했잖아 뭐야 얘네 뭐하세요? 뭐지 이대끼들? 뭘 원딜 주제야 다 망나니새끼가 원딜 왕자님한테 ㅅㅂ 뒤질라고 그냥 지들 뭐 되는줄 알아 망나니새끼가 아 씩 놓쳤죠 병신 눈을 보여주나? 와 적이대네 에이스 곧에서 좀 구린내가 난다 갑자기 저 새끼 모빙이 수상해 아 이럴거 같더라 아 이럴거 같더라 허어 따아 병신 하하 아하하하 아우 쉣 어? 오케이 와 쟤 트리타는 쟤 뭐하냐? 저것도 죽겠다 아 내가 뻘짓했다 아 쏘리 이렇게 이쁘게 오 으억 으어어어어어어 베 exaggerate 나와! 바이커 나와! 우지압 ㅈㄴ 나오네 누누 드립보트 그렇지 고맙습니다 아 아닌척하시지 친한 누나에요 아 누나가 아니구나 이제 대학생들이 오케이 얼른아 얼른아 어디가 집을 왜가요 ㅅㅂ 그렇지 틀리잖아 미친놈이네 이거 룬왕갔네 야 이 새끼 롤토제스 하다 왔나봐 병신이네 쌤이 저게 뭐야 ㅅㅂ 압 올리지마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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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반대로 아 꽈비 아이고 텍 케르 커팩 틱 아아 오늘 좀 잘되네 어 이게 진짜 나지 진짜 괴물지 오늘 뭐하지 아 저걸이 Ke 1979 바이르드 순을 좀 올리려고요 바이르드 순을 너무 낮아 어? 뭐야? 뒤로 이렇게 많이 돌아왔어? 야 타워에 왜 맞았냐? 아니 ㅅㅂ 뭐야 이거 에인스 어 잠깐만 아 ㅅㅂ 아 에인스 좋아요 아 이거 ㅅㅂ 답이 없네 에인스 아 ㅅㅂ 아이고 저거를 아이고 아깝다 아니 저걸 어 야 여기 숨어있었네 와 ㅅㅂ 그렇지 좋아요 아 너무하네 아 이거 뭐 파밍을 할 수가 없네 이러면 아 아 얜 와서 대이저 왜 그렇지 죽여버려 이 새끼 크래쉬 없어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것도 보너스다 아 아 아 그렇지 죽여버려 아 믿고 있었다고 아니 솔직히 베타클 코드라클 한 번씩 하고 캐리 왔는데 버스다 한번 타야지 나라고 어떻게 캐리만 해 사람인데 사람인데 나도 병신들 사데스 바르스한테 아주 다 쏟아 부었죠 그냥 설계 설계 아 저건 안좋는데 아 케인이 너무 크는데 야 이거 왜 쳐져 아 아 아 이게 한대는 안 때려지네 아 아 어 어 내가 잡았어 피오라 보여주나 아 자르마니 궁 이삭졌나본데 자르마니 궁 이삭졌나본데 번역해드렸습니다 저걸 해선 못하네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그냥 들어오는데 와 와 야 에템 다 팔았는데 아 이거는 근데 탈리아가 벨트를 다섯개 사가지고 아 아 바르스 손 좀 올리고 싶은데 아 너무 낮아가지고 못 꺼내겠네 아 아 괭신좀 하지마라 아 죽같네 어떤 개새끼야 아니 이거 볼 수가 없잖아 이거 왜 노노는거야 남의꺼를 하아 아 씨X 다행이다 아 왜 때려 이거를 아 진짜 저거 좀 아쉬운데 루치 결국 잡아냈구나 아 씨바 나 플래시 없어가지고 얘부터 얘부터 노트리부터 그렇지 그렇지 데닉스 어어 아 아 아 제발 아 나 탈취할뻔했어 진짜로 이거 건들지마 진짜 CS는 이거 진짜 밀었잖아요 난 끝이야 그대로 인생 망했어 진짜 이거 먹어야 돼 이거는 이 덩어리들은 제 삶이예요 그냥 그렇지 아유 CS 그래요 좀 먹어요 먹고 가요 많이 먹어요 너무 잘어졌어 탈론이 진짜 아 말이 많아 써레나고 꺼져 존나 멋있다 써레나고 꺼져라 야 맨크로스 질었다 이거 어 키옥 이거 한마디만 쳐주는거야 저런 말은 일일이 막 한마디씩 한줄씩 썩하면서 데꺼할 것도 없어 응 케라이 좋아요 케라이 안하면 좀 뻘쭘하니까 했어요 솔직히 버스 인정할게요 네 너도 먹는거 보기 싫어서 도대 안하려고 했는데 도대학 도대 라겟 태도 실패다가 이제 컨셉 잡고 등번이 까지구나 어 존나좋아 씨발 더 때릴걸 그랬다 고맙다 천원도 이제 알아서 갔다 바치네 응 우리 서포터니 뭐라시나 서포터가 아니네 개인하자 어둠에 빠진 자기를 사냥해 볼까 갔다 올게요 더 나은 피치커를 위하여 상대 상대 막상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잘 빠졌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씨발 먹으라니까 핑을 무시해 사람 핑을 아 씨발 아 야 뭐야 이거 왜 아 에반데 야 아 씨발 너무 아프다 오 그렇지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마파밍 해야 돼 더 이상 안 죽어야 돼 이거 물주님 눈썹 꿈틀대면서 리액션 부탁해요 기분 좋고 맨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드네요 그렇지 괴물했다 얘네 에이스 아 씨발 평타 못 때렸어 아 에이스 그렇지 진짜 아 버스 너무 잘하 너무 맛있어 음 좋아요 내가 볼게 따아 하아 나 안가 난 열매먹어야지 오 쉣 어 아니 아니 뭐하니 너 진짜 서포시 원딜 대신 죽는건 당연한거야 하아 전 누구를 때리거나 싸워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은 싸우면 안하거든요 괜찮을 보니까 내가 무조건 지더라구 제일 싫을때가 1진이 때릴 때보다 그 사물함에서 찐따끼리 탈짝 시비 붙잖아 아 그러면은 야야야야야야 싸워 싸워 안싸우면 뒤진다 씨발새끼야 이러면서 막 안겨롭게 벗겨주면서 그러면 나 진짜 나 너무 족같더라 그래 난 그게 제일 싫어 씨발 차라리 때리지 그냥 어? 어어 아까 쌈났는데? 이런 씨발! 으아아아아아! 존나 아파 미처 날뛰고 싶어 데니스 이거 왜 10포트가 안 먹지? 도망가! 도망가야 돼 빨리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 GOTston기lio! 2캐치 ЗВО 1T로